자 이제 마지막 시간은 가등기 이제 본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재 212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 의 를 먼저 읽어 봤었으니까 가등기의 대상 양가로 의,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등기는 키워드를 먼저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자 가등기의 대상 교재 키워드 정리하기 동그라미 1 소제목 1 2 3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1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서 권리 키워드 형황펜 권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가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 변동에서 변동이라는 법률용어 형황펜 그 다음에 3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에서 청구권 형황펜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내용 들어가 볼게요. 가등기는 권리 장래 발생하는 권리 변동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다시 이제 정리하기 갑의 토지 을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고 현소유자 을 을의 토지에 A가 매매 예약을 하면 장래 매매 계약이란 봉계약 측이라면 A에게 발생할 채권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 이걸 권리 이전 변동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 가등기는 권리 권리 변동 청구권 이 세 가지를 순위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의 이제 요건 이렇게 부르는데 가등기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은 3가지 1번 권리 2번 변동 3번 청구권 이 세 가지가 부합되어야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등기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첫 번째 가등기로 어떤 권리를 순위보존할 수 있느냐 가등기로 순위보존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가등기로 순위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번째 변동 청구권인데 권리 변동 청구권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보존 권리 변동의 이름은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말소 자 이 중에서 보존인 등기라는 것은 최초로 땅 건물 소유자가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약이 때 소유권 보존 가등기라는 거 있을 수가 없고 설정 청구권 보존할 수가 있고 이전 청구권 순위보전 변경 청구권 순위보전 그 다음에 처분 제한기도 처분 제한 등기도 관공서 일방적인 촉탁이 하기 때문에 청구권이 발생하지를 안약이 때 보존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없고 그러면 총 변동의 이름 중 보존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설정 청구권 이전 청구권 변경 청구권 말소 청구권을 순위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자 이 A가 A가 을의 토지에 장래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생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을 아닌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구권은 크게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건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는 가등기권자 A가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장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A의 청구권을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등기는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지 물건적 청구권은 가등기로 순위보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타적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법률상의 요건인 권리 변동 청구권을 갖다 순위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한번 대입하면 가등기로 매매 예약을 하면 가등기 되는지 안 되는지 대입해보시면 되는데 장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죠. 소유권이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에 권리 들어가죠. 변동, 이전이 변동이죠. 변동 청구권 몇 가지 있다? 설정 청구권, 이전 청구권, 변경 청구권, 말소 청구권이니까 이전 해당하니까 투 등기할 수 있고 3. 매매 예약에 기한 장래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A가 소유자 의뢰계 대금을 치르면 생기는 채권은 의뢰계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타적 등기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등기로 순위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가등기는 무조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등기할 수 있다면 셋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등기는 시기 또는 정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시기라는 건 장래 기한이 도래한다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정지 조건이란 장래 조건이 성취가 된다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 논리로 얘기한다면, 장래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나 그 다음에 장래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 조건은 가등기할 때 붙일 수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종기부 가등기나 해제 조건부 가등기는 할 수가 없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가등기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오른쪽 213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 가등기 절차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등기 등기 개시가 어떻게 되느냐. 가등기는 마찬가지로 신청해서 가등기하는데, 이것도 문장으로 잘 냅니다. 마찬가지로 가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입니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유가,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 의무자 승낙서를 첨부하면, 권리자만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 A가 을의 땅에 매매 예약을 했으면, 가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을의 협력이 있어야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협력해줘야 되는데, 을이 바빠서 못 가겠으니까, 내가 승낙서를 써줄게 하면, 소유자 을의 승낙서를 받아서 등기세에 들어가면, 가등기권자 A, 단독으로 가등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경우, 토지 소유자 을이 매매 예약을 A에게 체결해줬는데, 가등기를 하려고 하면, 을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을이 승낙서를 써주지도 아니하고, 협력을 해주지도 아니할 때, A는 소유자 을을 상대로, 법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서 내려주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떨어진 때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해서, 가등기권자 A,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줄을 아셔야겠고, 가등기 신청할 때, 첨부정보, 첨부정보도 자주 냅니다. 첨부정보, 자, 가등기 신청할 때 첨부정보에 대해서는, 공법과 관련된 첨부정보를 자주 출제를 하죠. 공법과 관련된 첨부정보, 여러분들, 이 정도,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토지거래허가서, 그 다음에 농취증, 토지거래허가서는 국토기획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 농취증은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공법을 배우시면 정리할 것인데, 등기법 같은 경우는 다른 법률을 다 배웠다는 걸 전제로서 이제 서술이 되니까, 이것까지 이제 아셔야 되는데, 가등기할 때, 가등기하고자 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규역 내 토지라면은,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를, 가등기 신청할 때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가등기하고자 하는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취득자액증명을 첨부해야 되는지, 첨부할 필요가 없는지를 정리, 인식하셔야 되는데, 농지취득자액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헌 글자를 그대로 읽으셔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필요합니다. 가등기는 농지를 갖다가 가등기 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할 때 취득하게 되겠죠. 따라서 가등기 때는 아직 취득시점이 아니니까, 농지취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본등기할 때 필요로 하고, 자, 토지거래허가서는, 자, 이걸 보시면 돼요. 거래가 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도, 매매의학이라는 거래가 있어야지만이 가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신청할 때 토지거래허가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럼 첨부정보는, 토지거래허가서는 가등기할 때 필요하지만, 농지취득은 가등기할 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거꾸로도 본등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응용할 줄 아셔야겠죠. 가등기할 때 토지거래허가서 제출했다면, 본등기할 때는 토지거래허가서 필요가 없고, 농지를 가등기할 때는 취득할 때가 아니니까, 제출을 안 했었지만, 나중에 본등기할 때는 취득할 때니까, 본등기할 때는 농지취득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교재 보시면, 공동신청 기억나왔고, 단독신청에서 형광펜 A,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 형광펜 하나, 그 다음에 B,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한 경우, 형광펜 두 가지 잡으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실행 나오네요. 4, 가등기 실행, 가등기하는 장소, 가등기하는 장소라기보다는, 가등기가 등기 어디에 실행되느냐죠. 이거죠. 가등기는 등기 전산기로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 가등기하는 장소는 장래 발생할 권리변동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고자 하는 거니까, 소유권 변동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고자 한다면, 갑구라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순위보전하고자 하는 가등기는 을구. 그러면 가등기하는 곳은 갑구와 을구의 가등기가 실행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등기, 거기 형광백, 갑구 또는 을구, 그것만 잡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가등기 형식, 이건 지금 할 필요가 없고, 교재 넘기시면 214페이지, 가등기 효력, 이거 다시 정리했죠. 제일 많이 나는 게 첫 번째, 등기 효력 얘기라는 거. 가등기는 일반 종국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로 권리변동청 교력이나 순위 확정적 교력이나 추정적 교력이라는 걸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장래 권리변동청구권의 순위를 보전시키는 역할만. 자, 그다음에 6번 가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거기에서 이제 쟁점은, 자, 이제 이렇게 가자. 가등기를 다 했으니까, 본등기를 이제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본등기 할 때 이제 쟁점은, 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는 접수번호 등기원인 없고, 소유자 갑, 2번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는 접수번호 등기원인 매매, 이전받은 소유자, 자, 을 이 상태에서 매매 예약에 의해서, 매매 예약에 의해서, A 앞으로, 자, 가등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등기로, 자,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매매 예약이 있으면, A에게 발생하는 장래 채권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채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라는 채권을 갖다가, 가등기 등기하고, 접수는 접수번호 등기원인 매매 예약, 권리자 A 이렇게 등기했으면, 순위를 3번으로 보전 받아 놓으면, 자, 이제 본등기 할 때는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 됩니다. 자, 매매 예약했으면, 장래, 장래, 매매 계약이라는, 본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자,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랬죠. 따라서, 가등기 자체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소유자 을은 A에게 가등기 해줬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토지를 갖다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해서, 자신의 토지를 갖다가 병에게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다는 법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을이 A에게 가등기를 해준 이후에, 자신의 토지를 갖다가 병에게 매매를 하면, 그 토지를 산 매수인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접수는 접수번호 등기원인 매매, 이전받은 소유자, 자, 병, 자, 해놓으면 4번으로 이전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등기 A가 등기되어 있고, 현 소유자는 병, 전 소유자는 을, 그러면 가등기 A 앞으로 되어있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을 갖다가, 이 사람을 법률용으로 부를 줄 아셔야 됩니다. 제3취득자. 자, 그러면 본등기 할 때는 첫 번째, 본등기 할 때는 첫 번째, 무엇이 쟁점이냐 하면, 토지가 을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절대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A의 앞으로 가등기 되는 후, 을이 토지를 갖다가 병에게 이전해줬지요. 그럼 본등기 할 때는, 토지 소유권이 제3자 병에게 넘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본등기를 갖다가 병을 상대로 본등기해야 될지, 을을 상대로 본등기해야 될지, 이게 이제 쟁점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토지가 병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면 쟁점이 안 생기는 것이고, A는 그대로 을에게 본등기 요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인데, 을이 A 앞으로 가등기 된 후, 토지를 갖다가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본등기 할 때는 땅이 가등기해준 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3취득자 병에게 이전되어 있을 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자, 요거요. 제3취득자 병을 상대로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되고,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 을을 상대로 본등기 요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을이 매도인이 되는 것이고, 자, 가등기권자 A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취득자 병이 매도인이 되지를 안이하기 때문에, 등기 매매계약세, 매 도인란에 나와 있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 을이 등기 의무자이지, 제3취득자 병이 등기 의무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 요거를 갖다가 꼭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정리할 거, 가등기 된 이후에 부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넘어갔을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이지, 제3취득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 단, 조금 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등기법에 가서 심화가 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청구권에 대한 순위보전 가등기, 즉, 을구해야 하는 가등기는, 지금 소유권 가등기는 갚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을구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가등기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는,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 을, 제3취득자 병에게 다 가능하다는 거. 단, 그쪽은 시험에서 잘 안 내고, 거의 안 내고, 소유권과 관련된 가등기할 때만을 시험에서 잘 묻기 때문에, 그쪽 경우를, 지금 이쪽 경우를 꼭 정리하십시오. 소유권 가등기는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이지, 제3취득자가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 첫 번째, 요거를 꼭 정리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자, 단독으로 지금 의리, 매매 예약을 했으면 의리 단독으로 가등기를 해놓을 텐데, A와 B가 공유로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공유로 가등기 해놨으면, 공유로 가등기 해놨으면, 본등기할 때 A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B의 지분까지 같이 본등기를 하는지, 그걸 갖다 변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자, 가등기는, 본등기는 1인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 권리자 A, B중, 공유중, A가 자신의 지분 2분의 1 소유권 지분만 본등기하겠습니다. B가 자기 지분 2분의 1만 지분만 본등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 1인이 전원의 지분 본등기를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다가요, 각하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등기할 때 쟁점, 두 가지 입문 과정에서 꼭 이길 것,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의무자는 제3 지득자 아닌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 두 번째 쟁점, 가등기 권리자가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 공유자는 본등기할 때 1인, 자기 지분만 본등기하지, 전원의 지분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 두 개를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오른쪽 215페이지 7, 본등기의 효력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정리할 것, 자주 나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자, 이제 가등기 했을 때는 권리자 A였지만, 본등기 하게 되면 소유자 A가 됩니다. 그러면 본등기 하면 순위가 몇 번이 된다? 3번.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순위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러면 이걸 본등기라고 하는데, 본등기 하게 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등기 순위와 본등기 효력인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즉, 순위가 소급된다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이라고 하죠. 가등기 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순위가. 그러면 순위가 몇 번이 되느냐 하면, 3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등기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권변동. 물권변동이라는 건 소유권이 A앞으로 이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이 A앞으로 이전되는 시점은 가등기 한대로 절대 소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냐면, 본등기 한대. 소유권 이전되는 시점은 본등기 한대 이전되는 것이지, 가등기 한대로 절대 소급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몇 번이나 나왔느냐. 등기법하고 민법에 걸쳐서 10번 이상이나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한테 묻는 게, 뭐가 소급하느냐 하면 순위만 소급한다는 것. 절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본등기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절대 가등기 한대로 소급하지를 아니하고, 본등기 한대 취득한다는 것. 그러면 지금 본등기를 하게 되면 3번의 순위가 되는, 순위가 가등기 한대 보전받았던 3번의 순위로 소급이 되는 것이고, 소유권은 이 본등기 한대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일한 토지의 제3취득자 A 병의 소유권과 가등기의 기에서 본등기한 A의 소유권, 병과 A의 두 개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이 있을 때는, 같은, 지금 여기가 값구라는 겁니다. 값구. 같은 구의 등기한 순서는 뭐에 따르도록 돼 있냐면, 같은 구의 등기한 순서는 순위 번호에 의한다. 그러면 제3취득자 병의 소유권은 지금 4번이고, 가등기의 본등기한 A의 소유권은 3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는 두 개의 소유권이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소유권은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되는 소유권은 누구의 소유권이 무효가 된다? 가등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병의 소유권이, 가등기의 기에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가 3번으로 소급돼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 제3취득자 병의 소유권을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걸 병의 등기를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그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말소 처리해야 되는데,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말소 처리를 누가 말소하도록 돼 있냐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해 줍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7의 문제, 이걸 사례로 냈던 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한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누가 말소하느냐 하면 등기관이 직권말소하죠.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면 이걸 올해 27에는 사례로, 양립할 수 있는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사례 문제로 묻는 게, 올해 27에 출제되었습니다. 가등기는 지금 여기까지, 언제든지 시험문제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배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깊이 정리를 하셔야겠고, 입문과정에는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217페이지. 자, 이제 입문과정교재에는 이제 마지막 등기가 나오는데, 가처분 등기라는 거 나올 거예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자, 가처분 등기. 자, 잠깐. 잠깐 여러분들 때 216페이지 보십시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자, 이것 때문에. 자, 저는 지금 기재라는 편의상, 갑을 가등기에 해놨고, 제3취득자 병합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래놓고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 여기에 등기가 되죠. 그러면 본등기 할 순위를 나중에, 원래는 여기에다 매깁니다. 여백을 여기다 전상기력을 냅둔다는 거죠. 편의상 제가 밑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 위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순위는 몇 번으로 본등기 하면, 3번으로 확정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 5, 가처분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1조. 가처분에 관한 등기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는, 처분 제한등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처분 제한등기 중에서, 처분의 제한등기. 처분 제한등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처분 제한등기가, 가압류, 가처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텐데, 이제 입문과정 교재는 지금 가처분에 관한 등기 딱 하나만 소개해놨는데,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갖다 반드시 이제 구분하여서 공부를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두 가지 공통점은 여기서는 안 돼요. 처분을 제한하는 거다.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건데, 자,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건데, 자, 이건 무슨 채권 보존하는 거냐면, 가압류는 금전채권. 이건 금전이외채권. 금전채권이냐, 금전이외채권이냐. 두 번째, 가압류 가처분은, 자, 두 가지.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이건 소유권을 등기하는, 소유권을 가압류 가처분 거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압류 가처분 거느냐인데, 둘 다 똑같이 어디에 등기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갚고, 을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갚고, 을구.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갖고 가볼게요.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기되었습니다. 접수해낼 일, 접수번호, 원인 없고, 소유자, 값. 이 상태에서, 자, 두 가지를 가보자는 겁니다. 언제 가압류를 하여야 하고, 언제 가처분을 하는지. 자, 값에게 A가 1억을 빌려줬는데, 1억을 갖다 값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채무자가 1억을 빌려가서 1억을 갚아야 될 값의 A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 값이 1억을 갚지 않으면 1억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갖다 찾아봤더니 땅이 있는 것을 갖다가 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 찾아내죠. 그럼 법원에 가서 자신의 1억 채권을 보존하고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이 떨어지면 나중에 이 채무자의 땅 소유권을 경매 붙여서 경락 대금에서 1억 채권을 확정할 목적으로 값의 채무자가 지우는 땅 소유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그게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압류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가압류등기는 이렇게 소유권 1번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가압류 접선을 접수번호 등기 원인이 있고 가압류 채권액 1억 가압류 권리자 A 이렇게 등기됐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을 가압류등기 할 때는 주등기로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가처분이라는 것은 가처분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의 토지에 가압류 A 앞으로 걸려있는 갑의 토지를 갖다가 자 B B에게 매매했다는 겁니다. 자 매매했는데 매매계약서를 쓰고 갑이 제3자 C에게 땅을 이중매매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B가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매매계약을 먼저 한 1매수인은 법원에 가서 내가 이 땅을 갖다 매매계약서 썼기 때 나중에 본계약 체결하면 잔금을 치르게 되면 소유권 이전 받아올 수 있는 청구권이 A, B에게 생기죠. 그 청구권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금전 채권이지만 이 경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전 채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금전 아닌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토지 소유권을 갖다 처분제한 해야죠. 그러면 이 경우는 가압류, 1번 소유권,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접수는 접수번호, 등기원인 민사지방법원의 결정, 보존받고자 하는 피보전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 그 다음에 가처분 권리자 B 이렇게 등기된다는 겁니다. 등기 순위번호 3번. 그러면 똑같은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권리자의 권리 처분을 제한하는데 금전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처분 제한을 할 때는 가압류라는 이름으로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처분 제한을 할 때는 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지금 소유권, 갑의 소유권을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기 때문에 지금 갑구란 됐다 등기했지만 만약에 갑에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할 때는 어디에다 등기하느냐도 꼭 아셔야 돼요. 을구란 됐다도 가압류, 가처분을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들어가는 방법은 을구에 똑같다는 것. 금전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을구에 들어가면 가압류로.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처분이 들어갈 때는 을구에 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등기 된다는 것. 이걸 지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갑류, 가처분 등기에서는 이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갑류, 가처분 등기 되었으면 갑류, 가처분이라는 처분 제한이 등기 되었어도 갑의 땅 소유권을 제3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유권 이전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자, 이전받아오고. 접수날 접수번호, 민사지방 등기 원인 매매. 이전받은 소유자 을. 그럼 갑의 토지의 가압류, 가처분. A의 가압류, B의 가처분을 해결하지 아니하는 갑의 토지를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인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 이렇게 처음에 시험 문제는 이것서부터 등장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은 처분하지 못한다. X.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은 처분할 수가 있답니다. 그걸 먼저 인식하시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을 처분할 수가 있고 그 처분하는 것을 취득한 사람이 을이라면 나중에 을은 가압류, 가처분을,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토지의 소유권은 나중에 본안 승소 판결 받은 A나 B에게만 나중에 대항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나중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에 따른 B가 승소 판결, 소유권 이전 등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따른 승소 판결을 본안 승소 판결, 가처분권제 본안 승소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본안 승소 판결을 B가 받았다면 판결에 따라서 우리 판결물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공동이 아니라 단독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러면 본안 판결에 따라 누가 본안 판결을 받았다? 가처분권자의 본안 소송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B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5번 이렇게 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을의 가처분 이후 취득한 을의 소유권은 유해한 소유권인데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을 등기하게 되면 을은 본안 승소 판결을 받은 B의 소유권에는 대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을의 이 소유권, 무효가 되는 이 소유권을 갖다 말소 등기를 해야겠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거요. 가처분에 따른 본안 승소 판결 받은 자의 소유권 말소 등기를 갖다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줍니까? 본안 승소 판결 받은 B가 B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에는 대항할 수 없는 가처분 이후 취득한 을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고 이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단독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이걸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자, 가처분 이후 격려된 소유권은 본안 승소 판결 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절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의 본안 승소 판결 받은 B가 소유권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본안 판결에 따른 등기죠. 등기하면서 가처분 이후 대항할 수 없는 을의 소유권, 을의 소유권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해야 되지 절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왜 자주 출제하느냐?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한 때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에 반해서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처분 이후 경료된 이 본안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소유권은 절대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걸 갖다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갖다 자주 출제하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처분 등기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이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가처분 이후에 이 을의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은 본안 승소 판결 받은 B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4번 소유권 등기 말소 신청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직권 말소 안 한다고 했죠? 그럼 또 이거 또 하나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 판결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가처분 이전에 이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가압류 등기는 자 무효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처분권자 B가 본안 승소 판결 받아서 등기했다 할지라도 이 가압류는 가처분권자보다 선순위 가처분 이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이기 때문에 본안 승소 판결 받은 B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하더라도 A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 이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문과정 살펴봤고 다음 주서부터 새해죠? 새해에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 교재가 아니라 기본서 교재로 새해에 다시 뵙도록 하고 기본서 교재에서부터 여러분들 본 공부 시작하신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 연말 마무리 2016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